에스겔 10장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있었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의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은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오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오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오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겔 11장 그때의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수르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의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윤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지져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윤래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에스겔 1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본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놓고 너는 저녁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의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놓았다 그리고 저녁때에 손으로 성벽의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에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성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의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옮아 그를 바벨로니아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 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천만은 점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